안녕하세요. 불쓰입니다. 부대찌개 언박싱 먼저 갈게요. 부대찌개만 있으면 아쉬우니까 계란후라이 좀 갈게요. 계란 이렇게 까면 안됩니다. 자 먼저 모듬 햄 투척 그 다음 야채랑 콩 들이붓고요. 아 근데 뭔가 빈약해서 리체만 하나 추가해줄게요. 음 이렇게 하니까 좀 뭔가 그린나오죠. 그 다음은 육수 그 다음 물 붓고 팔팔 끓여줍니다. 아 저는 참나물을 좀 추가해볼게요. 치즈랑 라면 사리가 빠지면 안되겠죠. 부대찌개는 당연히 소주지. 자 라면 사리를 먼저 자 라면 사리를 먼저 아 뜨거운데 너무 맛있어요. 고춧가루 적당히 넣읍시다 아 이거 스팸은 뭐 역시 역시는 역시나지 음 그래 이 대중적인 맛 이게 그리웠다고 부대찌개는 또 밥을 비벼서 먹어줘야지 여기에 김가루만 딱 추가해주면 오 그래 완벽해 음 계란후라이까지 아 정말 행복한 한끼야 아마 이 맛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걸 아 요놈 술도둑이요 이거 아 밥도 도둑이네 이거 이 자식이 이거 절도 2범 아주 흉악한 놈이구만 이거 야 면발 봐 면발 쭉 들어가는구만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부대찌개 하나면 밤새 술 마실 수 있겠네 소주 강도로 승격시킨다 강도정과 2범이다 이 자식아 징역하자 오늘 잠깐만 이거 국물이 이거 점점 없어지는데 부대찌개와 부대볶음의 중간단계가 돼버렸구만 하지만 그것도 맛있지 간만에 소주 술술 들어간다 이 계란이 또 부대찌개 밑반찬으로 그렇게 잘 어울리지 한 수저 하시겄소 내가 먹어야지 뭐 이게 햄 추가하길 정말 잘했군 어허 좋다 국물이 쪼그라들면서 약간 꿀꿀이 죽 스타일로 변해가는데 부대찌개는 원래 이런 맛으로 먹는 거 아니겠어요? 몸에 안 좋은 건 다 갖다 때려 박았으니 엄마들이 당연히 싫어하겠지만 원래 몸에 안 좋은 게 맛있다고 소주 안주로 이만한 게 없어요 둘 다 먹어야 돼요 좀 더 먹으면 더 견고 더 먹어야 돼요 worth it 랍을 사용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해 볼게요 핫익 카펫 음 얼큰 짭짤한게 입안이 즐겁뿜 그래 이쯤에서 맥주로 마무리를 때려야겠어 이 밥강도 술강도 이 흉악스러운 놈이 이 밥이랑 술을 다 거덜내버렸구만 와 배부르게 잘 먹었네 행복한 한끼였어 오늘의 흉술도 성공적이구만 어우 배불러 어우